안녕하세요. 저는 23기 한창훈이고요. 제가 내는 곡은 더 보이제의 너요라는 곡이에요. 우와, 좋아요! 다들 너무 유튜브 신경쓰는 거 아니야? 남녀 혼성으로 뽑고요. 이제 저 빼고 11명인데 이제 신입생 2명 뽑을 거예요. 그렇구나. 많이 많이 지원해주세요. 0.9로 해놨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이거를. 슬로우로.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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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널 하는 걸 멈춰봐 널 향해 멈춰봐 그 사랑이 다 할 수 없다 어떤 것도 난 할 수 있어 이 분이 줘 네가 미루어 너와 나 여기가 바보 바보 너와 나 여기가 바보 바보 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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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떠나고 싶어 손잡아 높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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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할 수 있어 Oh baby we need to get down 춤을 춰 세상 끝에서 이 마음을 쫓고 느껴 순간을 느껴 내 눈이 숨이 맘이 널 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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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눈이 숨어